그.. 그.. 요즘에는 초대작가스와 한 대전이예요 네.. 오늘 추사드립니다 제가 개인전으로 여기 수술이 이렇게 개인전으로 초대작을 많이 대접하시는데 정말 아.. 이렇게 아는다운 연습을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 나시겠지만 하는 연습을 우리가 좀 지향하고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거기에 스파프에서 넥팔인 당선으로 오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소중한 연습을 아름답게 해서 우리 문화관리로 발전시키고 우리 삶을 통해 흥미롭게 하는 이렇게 있는 우리 김영수 교수님께 축하 감사드립니다 축하! 사랑하십시오 지금 중에서 앞으로 천연연색을 대한민국으로 훨씬 뛰어넘어서 전 세계적인 천연연색을 소중하시고 누나를 발전시키고 혁신하면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김영수 교수님 프로젝테이션을 축하드리면서 김영수 교수님 축하드리면서 김영수 교수님 최소위의 작품을 다행히 해주시고 우리 이나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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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립니다